벽과 기둥이에 붙어있는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신 후에 물에 손을 넣어주세요. 그림 속에 빨간 표시가 있는 요번하고 상봉한 가오리의 등은 부드럽게 만져주세요. 꼬리는 만지면 위험합니다. 물고기를 손으로 달아 담그거나 들어 올리거나 목에 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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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속에 손을 넣어서 희선을 넣어주세요.